1부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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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천사들이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중요한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결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희생하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말 심판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면 위협감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치 사람을 협박하는 말씀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생하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에 사람의 구원과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무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수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이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무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수만, 수천의 천사,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를 말합니다. 셀 수 없는 수천, 수만의 천사, 성가대와 온 세상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과 세상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희생으로 가장 좋은 것을 사람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희생으로 가장 좋은 것을 사람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를 자책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노하신 것은 아닌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리이며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사람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자기의 희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며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죽으시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절대자인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신을 위해 정성을 바치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가르칩니다. 사람은 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일반적인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사이비 종교들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을 위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종교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희생, 사람의 헌금, 헌신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한 삶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사람이 희생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헌금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사람을 협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희생하시는 주님이시오. 사람을 위해 자기를 죽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람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며 자기를 죽이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기뻐하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공룡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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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